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3부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는 이슈 인터뷰가 마련됐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책임소재 공방 정치권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재난관리 시스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냐. 또 재난관리 시스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관리 시스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철 숭실대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겸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현재 운영 중인 재난관리 시스템 어떤 계기로 언제 만들어진 거죠? 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근거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2003년 2월에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당시에 재난관리 시스템을 검토해보니 여러 가지 작동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난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설계하고 수정하고 포함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하나의 재난으로 묶어서 현재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어쨌든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한 20년째 운영하고 있죠. 자 이 큰 틀에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은 당시에 말씀드렸던 2003년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고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세 가지 덩어리로 세 축에 고정해놨습니다. 세 축으로 네 하나의 축은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련 부체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동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이고요. 세 번째 기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소방이 맡고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하는 세 기둥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네 그래서 중앙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한 기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 기둥,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한 기둥. 이 세 기둥이 기초, 광역, 중앙 이렇게 3단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 안전관리위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초지자체 장중심으로 기초지자체 안전관리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는 기초지자체 내 13개 실무반 플러스 외부의 경찰, 소방, 한전, KT 전부 다 참여해서 미리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을 점검, 검토, 심의하는 것이고요.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태원 참사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징후가 나타날 때 지금 어떤 큰 재난이 발생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미 큰 재난이 발생해버렸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초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본부장이 기초지자체 장이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기초지자체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용구조를 전담하는 긴급구조 통제단은 소방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군요.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위태원 참사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일인데요. 알 수 없는 일인데. 과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런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열렸는지도 참 의문이고 그건 놔두고라도 실제로 지금 지난 10월 26일, 27일, 28일 참사 당일인 29일까지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려고 할 때는 구청장이 대책본부장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용산구 내 13기 실무반 플러스 경찰, 소방, 한전, KT, 기타 관련 기원이 다 참여하는 본부입니다. 그것이 가동이 되었어야 맞죠.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는, 예상이 되는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막상 재난이 터졌을 때는 이게 유기적으로 잘 작동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매뉴얼은 완벽합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우문이 좀 들지 않을까요? 네,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건 운용의 문제, 작동성의 문제인데요. 이 어떤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 기초지자체 재난관리 시스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 시스템,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3단계를 새 기둥으로 해서 정밀하게 구축을 해놓고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거기에 기관을 구성하고 공무원을 배치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강제하고 예산을 배치하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작동되도록 예측 가능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해놨거든요. 그렇다면 법률로 정해진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것이 작동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작동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렇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지라도 기초지자체의 새 기둥으로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기초지자체장 책임하에 잘 작동이 되어야 이것이 모여서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이런 시스템이 227개가 모이면 그다음에 17개의 광역지자체가 되고 17개의 광역지자체가 모이면 우리나라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기초지자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초지자체, 지역주민의 안전관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기초지자체 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관리위원회. 어떻게든 인식시켜야 됩니다.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대책본부, 또 긴급구조통제단. 이게 상설기관은 아니죠? 상설기관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구축해놓고 그때그때 가동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돼 있어야 되고 각각 담당자들이 임명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후속 멤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각각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제 몫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지금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조사의 기준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일들, 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시스템 가동, 해야 될 역할, 작동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체크하겠죠. 법 밑에 있는 시행령,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여러 지침과 규정들이 총동원이 돼서 작동이 됐느냐, 그걸 체크를 하겠지만요. 참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게 작동이 안 된 것처럼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느껴집니다. 네. 재난관리 시스템, 앞으로 이태원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지하철 참사라고 하는 뼈아픈 우리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재설계된 것이 대한민국 재난관리 시스템이고 이 대한민국 재난관리 시스템은 세 기둥이 3단계로, 기초, 광역, 중앙 이렇게 세 기둥이 3단계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외국의 제도들을 어떤 뭘 논하고 외국의 제도 건설을 언급하기 이전에 현재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이랄지 재난대원 안전한 한국훈련이랄지 재난관리평가랄지 각종의 그런 작동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 작동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역안전문화입니다. 지역안전문화. 이 지역안전문화는 또 관공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한 안전의 확보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생각. 즉, 좀 불편한 것이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또 불편을 감수한 안전을 지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우직하게 이런 불편을 감수한 안전의 확보라고 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행정과의 용기 이 두 가지가 통행할 때 지역안전문화가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참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안전문화도 우리가 좀 뒤돌아 봐야 된다 하는 지적이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숭실대 문현철 교수였습니다.